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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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샘파라치스코 뮤직비디오 파워 울리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불금입니다 파이어 불금 아이가 오늘 불금 오늘은 차 속 노래방 노래 부르면서 운전하는 차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차 속 노래방이라고 울리블리가 또 이렇게 코너를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부를 노래 곡명은 아름다운 구석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합니다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뮤직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기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유일해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날은 어떻게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해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아름다운 구석인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알렐루야 아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알렐루야 샬롬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날은 어떻게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해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해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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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찻속노래왕 아름다운 구석 김영수의 노래였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바이바이 총동 여기까지